네, 안녕하세요. 롱주 게이밍의 서포터 겸 주장을 맡고 있는 고릴라 강밤현이라고 합니다. 이번 시즌에서 되게 잘나가고 있을 때 꿈을 좀 많이 꿨거든요. 1등에서 결승전에서 경기를 하고 있는 꿈을 그게 실현이 돼서 되게 기쁘고요. 앞으로 더 큰 무대가 남아있으니까 컨디션 조절을 잘해서 열심히 준비해야 할 것 같아요. 일단 저희가 1라운드 때 삼성한테 2대0으로 지긴 했었는데 저희가 못해서 졌다고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. 우리가 실수를 많이 해서 그래서 실수만 안 하면 이기겠다고 생각을 하고 왔는데 오늘 지금 누가 MVP를 꼽아도 부족할 만큼 다 잘해줘서 준다면 약간 프레형을 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. 이렇게 막 가끔 연습할 때 제가 나 4번 연속 결승전 가고 싶다라는 식으로 팀원들한테 얘기했거든요. 나 14년, 15년, 16년 결승 갔다 왔다. 이번 연도도 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동생들 덕분에 이렇게 다시 결승전을 간 것 같아서 되게 기뻐요. 감회가 남다르기보다는 올라올 애들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고요. 지금 가장 기대되는 거는 과연 누가 결승전에 올라올지. 뭐 삼성 선수들이 올라올 수도 있는데 그래도 저희 구락스 선수들이 찢어져 있는 팀이 있기 때문에 그 팀이 올라올지 정말 기대하고 있어요. 가장 까다로운 상대는 SKT, KT라고 생각을 해요. 왜냐하면 SKT는 써머의 KT라고 할 정도로 KT는 써머의 KT라고 할 정도로 정말 써머신이 정말 무서운 팀이고 SKT는 경력이 많기 때문에 큰 무대에서 자라지 않을까 그래서 두 팀이 가장 경계되는 것 같아요. 일단 결승전 직행을 한 팀은 시간이 다른 팀들보다 있는데 가장 두려운 거는 경기 실전 감이 떨어지는 거거든요. 그래서 그런 거를 잘 극복을 하게끔 동생들을 이끌어가는 게 가장 큰 중요한 숙제라고 생각을 하고요. 일단 쉬면서 컨디션 조절을 하면서 연습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. 네, 이렇게 더운 날씨에도 저희 1위 결정전을 보러 와주신 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. 시즌 1위로 끝나지 않고 정말 결승전에서도 우승을 해서 1위 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팀이 되도록 결승까지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